광주시와 전라남도가 K-반도체 핵심 요충지 조성을 목표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광주 전남은 첨단 3지구 일대의 반도체 패키징 산업기반과 연계해 생산된 시스템 반도체를 하나씩 잘라 포장하는 후공정을 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지난 27일 신청서와 육성계획서를 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계획서에는 지역산업기반시설, 기회요인, 비전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등이 담겼으며 특히 현 정부의 대성공약, 국내 유일의 초광역 반도체 특화단지와 R200 실현 최적지 등의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광주, 전남이 유일합니다. 두 지역의 강점을 최대로 활용해서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오고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국가 경제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전남은 앞으로 진행될 산업부 심사에 철저히 대응해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지현입니다. 광주, 전남은 앞으로 인원하고 전남 반도체 특화단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